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이외의 최고 답안 강평을 시작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글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에서는요. 글씨가 과히 좋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읽히긴 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수님들이. 다만 자음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비읍, 이런 자음을 크게 쓰세요. 자음을. 자음을 쓸 때 이 동그라미 있죠? 이 공간이 넓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히읍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쓰세요. 고시 글씨처럼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예쁜 글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보이려면 이런 자음을 크게 써주고 모음은 작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읽기가 참 힘든데.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기준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니까 교수도 읽히긴 합니다. 새로운 권리를 설권이라고 쓴 것 같고요. 설권적 행정행위고 재량행위다. 잘 썼어요. 설치 기준의 기준 설정의 법적 성질. 허가 특험면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라는 판례인데 이렇게 조문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설문의 내용들 이렇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 썼고요. 다음 쟁점. 법규성이 있는지 여부. 보통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요.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쟁점 이름을 쓰는 스타일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법규명의 내용식의 행정규칙인지 또는 법규명의 내용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런 키워드가 좀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살 판례가 나오면 뭐에 대한 학살 판례인가? 쟁점 이름이 먼저 어딘가에서 서술해 주면 좋겠죠. 학살의 서술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라. 뭐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가 이제 분량 조절 때문에 간단히 처리하는 건데 뭐 자세히 써주는 거 좋습니다. 검토미 소결. 참조 조문들 꼭 써줘야 되겠어요. 자 이 부분 좋네요. 이렇게 참조 조문과 결합하여 판례 키워드를 쓰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해서 그 상위법령을 참조 조문에서 찾아서 구체적인 이름 자체를 써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례의 농거에 맞게 설문의 내용을 포섭해 줘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설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설문뿐만 아니라 참조 조문을 포함하는 겁니다. 참조 조문도 설문의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조문 포섭 아주 좋아요. 결합하여 이러한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대적고 승리가 발생한다. 뭐 그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법원의 규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성인데 갑의 주장에서는 명확하게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묻고 있죠. 그러면 평등원칙의 두 문자 뭐예요? 동차 합격, 동의사항 차별,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이걸 가지고 포섭을 들어가면 됩니다. 포섭을 상당히 풍부하게 쓰는 좋은 답안지네요. 포섭을 풍부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적절하게 써줘야 돼요. 불행 벨페일의 법적 성질 여기는 잘 썼네요. 법규명령 시행정규칙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성질 규범 통제 대상이 되느냐 법규성 유무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쟁점 명이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밑으로 나와도 되고 안 되면 큰 목차 옆에 달아도 붙여주면 좋겠다. 학설은 디테일하게 쓰는 건 참 계륵 같으네요. 쓰면 좋긴 한데 학설의 논의를 많이 쓰다 보면 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실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실력은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답안지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실력이 충분히 여물없고 암기도 잘 돼 있고 시간 내에 배점에 맞게 다 쓸 수 있다면 학설을 풍부하게 쓰면 더 좋아하겠죠. 다만 그렇게 다 못 쓸 것 같으면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쓴다. 배점이 높은 순서는 당연히 소결일 테고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학설이에요. 검토 및 소결 이렇게 들여쓰게 한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게 해서 이 부분이 검토, 이 부분이 소결 여기는 이제 다만으로 들어갔네요. 법규성이 판례에 따르면 부정되지만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불행 형식의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대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재판 규범성이 없으므로 법원의 규범 통제 대상이 되지 않죠. 다만 통제 방안을 물었다면 법규성을 인정한다면 쭉 써줄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결을 쓰고 평등원칙 위반인지 키워드를 보기가 조금 힘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음을 좀 크게 써주세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또는 위반한다. 마지막 결론 소개를 내릴 때는 좀 일도양단이 좋아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또는 적법하다. 판단된다까지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끊어주면 좋아요. 적법하다 위법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소개를 쓸 때는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결론을 딱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글씨의 가독성이 심각하다고 썼는데 자음만 좀 크게 쓰는 연습을 해야 하세요. 수험생들이 백강고시체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썼는데 백강고시체라는 걸 가지고 이게 고시 글씨 쓰는 법을 써놓은 책인데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만 결국 시간 없으면 마음이 다급하면 옛날 글씨로 돌아가요. 다만 이렇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자음만 크게 쓰는 연습을 하세요. 다음 자 법적 성률을 볼 때는 정지매정률을 이렇게 승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참조준문 같다고 쓰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재량행위다. 공직가격성이 크고 설권성이 있고 따라서 재량행위다. 잘 썼네요. 설정기준행위의 법적 성질도 허가가 특허라면 그래서 재량이라면 그러면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재량이라는 거 판례를 알면 판례를 써주면 배점에 유리합니다. 판례는 그래서 우리가 점수은행이라고 부르죠. 계속 꼭 써주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암기가 됐다면 말이죠. 자 여기는 고시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는가 이거는 고시의 법규성을 물어보는데 소송요건에서 대상적격에다 썼어요. 이거는 좀 손해볼 때는 소송요건에 대상적격에 쓰면 규범통제 방법 중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이 문제인데 이때는 이런 목표를 써도 논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고시가 규범통제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재판규범성과 처분성은 사실은 층위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재판규범성이란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건데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집행행위입니다. 집행행위로서는 처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근거법규 근거법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간접적 규범통제가 원칙인 거죠. 왜 간접적이냐면 집행행위로서 처분이 직접적 재판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근거법규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대상은 예니까. 만약에 근거법규가 상위법령에 반해서 위법하다면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재판규범성과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구성은 같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같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큰 목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목차의 논리성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큰 목차로 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쟁점이름이 지금 빠져 있죠. 쟁점이름은 어딘가에다 좀 써주면 좋겠어요. 옆에다 줄 굽고라도 법령 보청제 행정규칙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학설을 상당히 많이 썼네요. 학설에는 최근에는 교수님들 책에 번호를 안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를 붙여주는 게 채점자의 채점에 유리합니다. 채점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번호를 붙여주기를 바라요. 갑주장의 타당성 질문 형태 그대로 따는 겁니다. 펑루원칙 의의 써주고 요건을 안 썼을 때는 곧바로 요건을 여기다 써줍니다. 헌법 11조에 있다는 거 행기법도 써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구평원룸 구조죠. 구평원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포섭 이렇게 참조조문 같은 거 꼭 써주려고 노력하라고 했어요. 아주 포섭이 상당히 좋네요. 다음 제 2문인데요. 목차 아주 좋습니다. 질문 형태 그대로 따는 거예요. 이때도 여기에다가 쟁점 이름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제점을 쓰고 여기다가 쟁점 이름을 써도 좋아요. 쟁점은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죠. 그럼 방가로 양가로 1번에다 학설 및 팔레 또는 학설 팔레 뭐 이렇게 가도 좋겠습니다. 쟁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채점할 때 부드러워요. 타고 내려가기가 그리고 이제 부문 알겠지만 나중에 볼 때는 학설 팔레는 쓱 보게 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다 써 있으니까 팔레는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두세 줄 또는 세네 줄 써주는 거 좋아요. 팔레한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검토 잘 썼고 검토에서는 실익을 써주면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실익이 뭡니까? 형식의 차관에서 법규명령을 볼 것인지 내용의 차관에서 행정규칙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법규성 즉 대적구속력이 대적구속력의 유무가 결정되고 그러면 재판 규범으로서 초반의 위법 적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적 통제 방법은 이건 단순한 기사 아니에요. 질문처럼 팔레 이해한다면 그래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면 재판 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규범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질문 자체는 법원이니까 언제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서를 다는 건 상관없죠. 이러한 행정규칙도 일반 원칙을 매개해서 대적구속력이 발생한다면 법령 보충규칙일 때와 대적 그리고 일반 원칙을 매개해서 대적구속력 간접적이죠. 그때는 대적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법원의 통제라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 법원이라고 하면 헌재는 좀 빼죠. 법원과 헌재를 같이 합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 사법적 통제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게 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럴 때는 갑의 첫 번째 주향의 타당성 두 번째 주향의 타당성 그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격수원칙, 평등원칙 파생법 요소의 예를 먼저 검토한다. 여기서는 쟁점이 하나 누락됐죠. 이런 쟁점들하고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쟁점을 놓치면 점수가 훅 빠지죠. 파일에 따라서 당의 불행별 표혈을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재량주의원칙이고 재량주의원칙이 있을 때 자격수원칙 적용과 관련해서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것을 꼭 써줘야겠어요. 비례원칙이고 그리고 키워드가 처음 위반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재량권 불행사까지 꼭 언급해달라고 했어요. 사안에서는 재량강경 규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소하기가 좀 애매했지만 사소한 부주의라든가 처음 위반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재량강경 사유가 있다는 것을 봐줘야 돼요. 재량강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는 이러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가 재량권 1달러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례까지 언급해 주면 좋겠네요. 다음 제 임은 글자는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들여서기 조금만 더 집어넣어 주세요. 브렘펠프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라비아스자의 다음에 반가루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양가루 써도 돼요. 행정관은 이렇게 쓰죠. 소장도 원래 이렇게 써요. 한쪽 먼저 받고 다음에 두 번째 받고 그런 어떤 논리성만 가져주면 됩니다. 다만 여기도 쟁점이름이 좀 빠져있네요. 항상 쟁점이름을 써주는 게 좋아요. 정 안되면 옆에서라도 써주든지 아니면 목차를 빼든지 보통 이렇게 나오면 검토까지는 굉장히 쓱 내려가게 돼요. 사안의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들여서기를 하면 눈에 확 띄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포섭안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치하게 써주세요. 무슨 무슨 법 제 몇 쪽 몇 탕 유임을 받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상황으로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 이런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견해에 따라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언급 잘했어요. 다솔과 판례가 달라질 때는 다솔을 취하더라도 판례의 견해를 꼭 써줘야 됩니다. 또는 판례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다솔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본인이 지지하는 학살에 따른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판례에 따르면 또는 다만 학살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사법주통제 방법은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니까 좋네요. 법규명령에 대한 간접적 규범 통제 이런 식으로 또는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 한고소송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안은 판례 입장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판례 입장으로 써줘야 돼요. 판례의 견해 및 사법심사 방식 이런 식으로 썼네요.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이해도가 좋네요.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척근의 근거 법규는 상의 모법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 말을 지금 써준 겁니다. 이해도가 좋아요. 자 갑주장의 이유가 있는지 주장 위주로 써주면 되겠고 키워드 현실에 상당히 좋네요.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갑의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뭐 설문 내용을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죠. 갑의 의뢰 주장의 이유가 있는지 뭐 비례원칙을 썼어요. 재량권 불행사도 언급해주면 의미가 있겠네요. 나머지 아주 좋네요. 기타 재량권 불행사 이거는 학습 차원이니까 재량권 불행사만 언급해 주세요. 불행사만. 자 이것으로 이에 복동이 최고다방 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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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 9 10